대공원에서 지금 팽글팽글 돌고 있는 것 같아 메리야 엄마 힘들어 엄마 조금만 쉬군 너님도 헷갈리셨잖아요 난 전화받고 바로 알아들었어 그래서 내가 똑같이 설명해줬어 대공원에 등지고 길 건너서 왼쪽으로 쭉 내려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난 1등 먹었어? 1등이야? 맨 1등? 아 메리야 왜 그래 진짜 왜 그러네 엄마 힘들어 엄마 좀 쉬자 저요? 네 저 어제 돈대문가서 옷싸고 막 이래저래 바빠가지고 잠도 못자고 저 오늘도 한 한두시간 잤어요 한두시간 자고 그 다음에 집안일하고 그 다음에 저 포도농장에서 포도 따고 여우야님 아니야 그냥 포도따러 갔다가 포도 따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방송하러 나왔죠 낮방하니까 힘들어서 어젯밤에 돌아다니고 있잖아 우리 오신분의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메리 가서 여기 친구랑 좀 놀아 아직 엄마 방송 좀 할게 너 방송 안하잖아 네가 맞아 아니야 너 방송 좀 해주던가 너 방송 좀 해주던가 엄마 허리도 아프고 이제 말 많이 해서 힘들단 말이야 조금만 도와주려는데 네가 안 도와주잖아 나 백픈턴 벌어와 빨리 가서 백픈턴 얼마나 버릴 수 있어 메리 말해봐 말해봐 메리 메리 지크님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원래 좀 이래 원래 봐봐 메리 뽀뽀할까? 메리 뽀뽀할까? 메리 메리야 뽀뽀하자 엄마 뽀뽀해 줘 엄마 뽀뽀해 줘 메리야 엄마나 뽀뽀해 줘 메리야 주완 에이씨 도루시요? 도루시는 네 도루시는 잘하죠 간다 놀아 안녕 시민아 이리와봐 시민 뽀뽀하자 갈증갈증했네요 아이 나갔네 뽀뽀 시민 뽀뽀 얘는 안피해요 시민 뽀뽀 시민아 뽀뽀 아니 오늘 왜이러지 오늘 친구들 있어서 그런거 같애 원래 잘하는데 시민아 엄마를 뽀뽀 안할거야 뽀뽀하자 시민아 아니야 얘 오늘 잘하는데 얘 오늘 친구들 있어서 그런가봐 시민아 엄마 뽀뽀 안할거야 오늘 시민아 엄마 뽀뽀 안할거야 아 친구들이랑 그만 놀고 뽀뽀 안할거냐고 뽀뽀해줘 아니 오늘 왜이러지 시민아 오늘 뽀뽀 안하냐고 너 때문에 나 이상한 사람 됐잖아 이 새끼야 시민아 엄마 뽀뽀해줘 뽀뽀해줘 야 너때메 나 이상한 사람 됐잖아 너때메 나 이상한 사람 됐잖아 발 깨불어야지 발 깨불어야지 싸우자 안깨물었잖아 아멘